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상에서 만나요 ! 핫도그 핫도그 면은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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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달콤한 맛 속에 액젤리 식감이 달콤하고 맛있네요 고기 너무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요 오로지?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아이스크림 오징어 아이스크림 조금만 더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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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, 치킨, 치즈, 치즈,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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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쫄깃쫄깃 쫄깃쫄깃 으깨 질깃쫄깃 아름다워요 팽이버섯 중간장 역시 호기와는ption이 좋아져버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